펭기 펭기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 아! 저기 있다! 에에에? 에에? 나야 언니 왔어? 아니 어딨어? 1층도 있어? 언니 어딨어? 언니들이 네? 어디서 왔네? 1통 들어온가? 내가 주먹받게 어딨어? 여기 보고 싶은데? 동굴? 동굴? 여기쯤인건가? 아 저 몰라 거기? 뭐야? 언니 언니 너무 서프라이즈 아니야 언니? 그러니까 미쳤나봐 나 근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나연언니가 꿈에 나왔어 나연언니가 우리 만나러 와주는 꿈 꿨다? 진짜? 그래서 나 거기서 나연언니한테 보고 싶었다고 울고 있었어 미쳤나봐 몰랐어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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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도 못했어 언니 나연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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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저께요 어떻게 여기까지 respecting 근데 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